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장관 말 잘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이를 꼬이게 한다며 윤 총장을 비난했습니다 얼굴은 웃으면서도 책상을 쿵쿵 치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있었던 법사위에서 검찰에 순치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기분이 상해서인지 초선의원들에게 장관을 흔들지 말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합니다 국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검찰개혁 문제를 이렇게 수준 낮게 표현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싸움으로 비치게 만듭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시가 정당하다면 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검찰이 왜 문제인지를 어느 공간에서든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명숙 사건, 증언 왜곡 문제, 검언 유착 의혹 등은 정권과 검찰의 알력 싸움으로만 국민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게다가 초선의원들을 앞에 두고 장관 자리 노리고 장관을 두드리는 행태는 하면 안 된다는 발언도 문제입니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발언 아닙니까 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보지 않고 자신의 후배들 정도로 보는 발언이며 후배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은 삼가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